시작하겠습니다. 엄마. 야 이거 이거 이거. 요요. 어? 뒤라제네. 오 야 신나 신나 신나. 진짜. 오 야 아이린나 아이린나. 오 왠지나. 조인나. 조인나다. 오 여신 강의입니다. 여신 강의입니다. 오 역시 웬위나. 보컬이 진짜. 오 열. 아 이거 머리 색깔을 다. 다르겠네. 오 이거 랩 나왔어 랩 나왔어. 오 마이 갓. 오 야 이거 신난다. 중독성 중독성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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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예신 강의입니다. 귀여워. 오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. 아. 어. 아 머리 시작한다. 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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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윙크, 왬크. 어. 뭐야 뭐야 뭐야. 너무 잘생겼어 오, 신기하다. 오, 진짜 신기해. 약간.. 진짜 클 것 같아. 어 맞아. 이런 거 이거. 다르잖아. 하나, 둘, 셋. 와, 중독성 있어. 오, 역시. 같은 캐나다 출신이야. 차 누워요. Happiness. 정말 정글의 삶입니다. Happiness. 애토야 어떤 거 같아? 레드벨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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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예쁘게 나오셨는데요? 진짜 그림 같아요. 와. 이게 연습생. 감동. 연습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뭔가. 신기하다. 너무 신기해. 내가 떨려. 레드벨벳 응원하겠습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또 지금. 오, 오. 오. 오, 오. 오, 오. 감사합니다.